퀴즈의 전원 네, 환영합니다. 익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중간에 네, 모여서 포토타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천천히 돌면서 포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네, 그리고 중간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자 그리고 페인트 마음을 오래 빠지게 만드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어렵죠? 하나 둘 셋 각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지워봐 감사합니다 오늘 엘사인 팬들의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는 무대가 있을 수 있는 그런가 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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